아 아까 탱크를 없으신 어차피 조금 불이 안 남았더라구 냄새가 좀 이상하다 냄새가 이상해 냄새가 이상해 야 너구리가 몸까지 썼는데도 안 맞네 내가 옆에서 있어야 돼 이게 그게 내 멋지건데 컨디션이 안좋아 앉아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해서 딱 바꾸면 안되네 으쌰쌰쌰 목을 좀 제대로 써 앉아야지 목을 덜 쓰니까 이게 안가잖아 앉아잖아 내가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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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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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빨리 인데 이게 세게 돼 고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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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고거지 고거지